안녕, 여러분! 네, 제가 오늘은 한남동 쇼룸투어를 할 건데요. 제가 최근에 성수동 쇼룸투어 올렸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수, 한남 이렇게가 쇼핑 투탑이거든요. 진짜 정말 다양한 쇼룸들이 있어서 막상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될 쇼룸만 쏙쏙 골라서 동선에 따라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제 영상 하나만 보시면 한남동 쇼핑 완전 종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니, 근데 오늘 날씨도 진짜 너무 좋거든요. 진짜 가을 너무 사랑이에요.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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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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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